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기소된 노조 간부 4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초유의 정당 해산 사건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직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회 원로와 종교계, 법조계 등 각 개인사 300여 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는 이 같은 뜻을 확인하고 범국민적 조직체 건설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전국 순회토론회를 거쳐 27일 전국 동시다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 여론 조성을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지방 비례의원 6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당사자들은 월권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에서 제외된 진보당 소속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 23일간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였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 근로제공 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